에이스 에이스가 나오네요 아 누구죠? 은서 은서 자 우주소녀에서 바로 은서를 추격을 시킵니다 자 위키드 유정 유정 그렇지 그렇지 너희도 바닥에 닿는다 그렇지 잘하는 사람들도 쉬는 분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없어 그래? 네가 나보다 크고 난 나보다 세 항상 자신감이 알았지? 꼭 자신감 가져줘 유정 선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은서는 지금 우승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우승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자 거의 2019년 아이옥 대 씨름 최단 시간 승부가 아닌가 하는 애들입니다 2초 걸렸네 2초 에이스하고 애기가 만났어요 네 거의 수준급의 자세를 보여줬어요 허리를 이용해서 그냥 돌려버렸어요 네 베이직이 들어간 폼도 스텝을 이용해서 들어가는게 굉장히 빨라요 은서의 계산은 말이죠 예선전에 힘 안 빼겠다는 겁니다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유정은 빨리 넘겨버리고 힘을 비추가겠다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여유있어요 이제부터 진이야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